안녕하십니까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공공경제론 두 번째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전체 보기로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목이 미시경제학의 기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2장, 3장, 4장은 미시경제학의 기초 10가지를 한번 검토해 볼 텐데 제 2장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소주제로 가면 첫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세 번째는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 세 가지를 제 2장에 묶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가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짜가 없고 두 번째는 정답이 없고 세 번째는 비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처음으로 제가 경제학 강의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사실상 시작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끝날 때도 세상은 공짜는 없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내용을 좀 잘 생각하고 계셔서 여러분 인생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1월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란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공짜 이렇게 합니다. 순한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은 빌공짜를 써가지고 그런데 이건 한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짜는 한국말인 거죠.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을 공짜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말로는 무료, 무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공짜면 쥐약도 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공짜를 좋아해요.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반대말로는 유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 사전, 제가 주로 이제 메리암, 웹스터를 인용하지만 free 이렇게 되어있죠. free, not costing or charging anything.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having no obligation as to work or commitment. 어떤 의무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짜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가 없다고 하는 이 공짜는 서양에서는 no free lunc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 이디엄, 이 용어는 어떤 용어예요?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means, 의미한다는 거죠. you can't get something. 너는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for nothing. 공짜로 얻을 수가 없어요. and if something appears to be free. 공짜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스토리를 보면 1800년대 중반 지금으로도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여관에서 좀 프리런치 광고를 했다 이거예요. 어떤 광고를 했느냐. 커스터머, 고객들에게 고객들에게 점심때 미드데이, 중간 시절에 좀 방문해서 차를 먹거나 뭐 드링크를 먹으면 점심은 공짜로 줄게 하고 광고, 카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물론 공짜는 없죠. 왜냐하면 이 커피 먹으면 드링크 먹으면 술 한잔 먹으면 거기에 가격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시장경제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프리드마인데 밀튼 프리드마니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는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여관들이 이렇게 마케팅 전략으로 광고 전략으로 내놨던 표현이 프리런치라는 개념이다. 그러면 이 프리런치가 프리가 진짜로 없는가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은 공짜들이 꽤 있어요. 대전역에 수요일 날 저녁 때 가보면 공짜로 국수를 줍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백화점에 화장품 코너 가면 샘플이라고 있어요. 샘플 그냥 나눠줘요. 공짜로 꼭 공짜죠. 그러니까 공짜는 있는데 왜 공짜는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공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 프리런치 진짜 공짜로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대전역에 가서 그 시간에 가면 공짜로 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 샘플 받아오면 공짜로 얻은 겁니다. 그러나 전체 사회적 수준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공짜로 가져가는 대신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우리가 공기를 공짜로 마시잖아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333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필요한 게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물입니다. 물 세 번째는 공기와 물이 있은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음식이에요. 음식 333 333 333 333 333 333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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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주 만에 죽는다고 해요. 3주 3주 3, 7, 20일 물론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3주 정도 아무것도 물을 안 먹지 않으면 물을 안 먹지 않으면 어떻게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음식을 물만 먹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렇죠? 3일 3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분 말을 잘못했네 3분 3일 3주 이렇게 음식을 3주 동안 안 먹으면 죽고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 3일 만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와 물과 음식이 있는데 우리 마시는 그 공기가 사실은 공짜로 마시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공기를 마시지 않잖아요. 산소를 그러나 그 산소를 만드는 데는 생태적 수준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녹색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수준에서 공짜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수준에서는 거의 없고 전체 지구적 수준에서는 공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봄이 되면 황사를 내보내잖아요.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공짜로 막 황사를 내보내는데 진짜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과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점심은 없다. 여러분이 공짜를 누렸으면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짜는 왜 위험한가? 공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위험한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알렌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가비오타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협동조합 동영상 강의에도 이 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A Village to Reinvent the World 이 책 안에 이 책 안에 늙은 왕에 대한 우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왕이 한 뭐 6, 70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이 다 모여서 10년에 걸쳐서 백과사전 30권을 완성을 했어요. 이걸 보고 왕이 하는 말이 30권 그 많은 걸 언제 다 잊겠냐 이걸 좀 요약을 해라. 그래서 또 10년을 줬어요. 그래서 30권의 책을 중요한 것 키워드만 뽑고 뽑고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년을 줄 테니 이 한 권의 책을 한 장으로 좀 요약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30년에 걸쳐서 30년에 걸쳐서 진짜 필요한 지혜 세상의 지혜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11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나이 늘어가지고 진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거 한 장 가지고 좀 부족하고 아니 너무 크고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줄래? 하고 모든 박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왕께 드릴 마지막 한 문장 왕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백성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고 드린 것이 뭐냐 There's no free lunch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저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No pain No gain 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쓰려면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There's no free lunch 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평생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실하고 제가 알렌 와이즈만의 가비어타스 책에 나오는 늙은 왕의 우아에 대한 얘기를 강의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경제학에서는 뭘로 풀어내냐면 희소성의 개념으로 풀어내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도 여러분들 외우세요.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 충족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죠? 하지만 70대 80대 먹은 할아버지들에게는 시간이 가장 희소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돈이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죠? 그죠? 돈이 희소한 거예요. 밤새우고 싶은데 체력이 희소한 거예요. 그죠? 뭔가 돈을 벌고 싶은데 정보가 희소한 거예요.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영어로 scarce 라고 이야기합니다. Deficient in quantity or number compared with demand Demand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이걸 희소성이라고 해요. Not plentiful or abundant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want 요구하는 것은 unlimited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동물들은 탐욕이 없지만 인간의 욕심은 unlimited desire unlimited want 하지만 but limited resource 자원은 원하는 것에 비해서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smart choice 를 해야 돼요. rational choice 똑똑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B와 D 사이에 C다 그랬잖아요. birth 탄생부터 death 죽음까지 그 사이에 choice C B와 D 사이에 C다 무한도전에서 나온 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딴 걸 포기하고 이 시간에 강의를 듣잖아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샀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물건을 가지는 것이 더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고 물건을 사는 거죠. 이런 모든 원리가 희소성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희소성과 인간의 선택과 포기 이것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말이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라고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포기를 함께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이 펜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펜의 가격이 기회비용이죠. 내가 이 펜을 예를 들어 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만원을 내가 포기했죠. 선택했어요. 이 펜을 선택한 만큼 만원이란 현금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가격, 정확한 가격은 만원이다. 그것을 기회비용 포기한 것으로 나타낸 비용을 기회비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때 기회비용을 생각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만들려면 원재료를 사야 되는데 원재료를 살 때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목표가 명확히 있어야죠.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물건을 이거 만원에 샀는데 다른 친구가 오천원에 샀다고 하면 화가 나죠. 왜 나는 그렇게 스티피드 똑똑하지 못한가 스마트하지 못했는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좀 더 조사만 해봤으면 오천원 절약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스티피드한 결정을 안하고 스마트한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하게 생각하고 이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돼요.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돼요. 국어대사전에 기회비용을 찾아보면 한 품목의 생산이 다른 품목의 생산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점에서 한 품목을 선택하면 다른 품목은 포기하는 것이 되죠. 영어로 된 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잖아요. 영어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영어라도 똑바로 배우게 되면 여러분 토익을 보든 토플을 보든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안에 써놓은 영어는 다 모르는 단어 없게 외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희소성 관련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한남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앞으로 한남대학교 4년을 다녀야 되는데 소위 기회비용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다. 이걸 따져보고 한남대 4년 다니는 동안 내가 쓸 돈보다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학년 때 일찍이 자퇴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하고 이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학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한 게 더 크면 이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따져보시면 한남대 행정학과에 4년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돈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등록금 1년에 여러분 350만원씩 두 번 700만원씩 4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2800만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회비용대나 따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지 않고 고졸자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봉으로 매년 2000만원 정도는 벌 거예요. 거기다가 4년을 곱하면 이게 8천만원의 소득을 여러분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등록금도 2800만원 대학 안 왔으면 안 써도 될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한 달 생활비가 여러분들 따져보면 한 40만원 정도 쓸 거예요. 용돈으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받더라고요. 그거 480만원 4년 따지면 이것도 한 2천만원 돼요. 그래서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4년을 졸업한다는 것은 돈으로 따지면 러프하게 대략 1억 3천만원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포기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대학 4년 동안 1억 3천만원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돈이면 더 의미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포기하고 그걸 선택하라는 말이죠. 이게 스마트한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비용이 깐난쟁이서부터 임신부터 들어가죠. 애를 낳는 것과 안 낳는 것의 차이죠. 애를 하나 낳는 순간 얼마가 들어가느냐 대학교까지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키려면 고등학교까지 한 2억 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 또 1억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낳아서 부모님이 대학 졸업시킨다는 3억 원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즉 어떻게 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지 않았으면 3억 원 포기한 3억 원을 가지고 포기한 3억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세계여행도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빠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이 3억 원보다 내 자식이 내 새끼가 훨씬 더 소중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부모님에게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게 되면 무조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빚을 갚아야 돼요. 얼마를 벌든 간에 매달 2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엄마 통장이든 아빠 통장이든 넣어드리세요. 그러면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이 되겠죠. 12달이니까 240만 원씩 40년을 갚아야 1억 원 갚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대학 졸업하는데 3억 원 신세를 줬잖아요. 부모님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한 40년 살아계실지 참 나흡플하죠. 의심이 많죠. 그렇게 40년을 매달 꼬박꼬박 부모님 통장에 돈을 넣어드려도 1억 원밖에 못 갚는 거예요. 그 대신 나머지 2억 원은 어떻게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손자, 손녀에게 가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소성에서 출발한 인간의 선택은 경제학을 열었는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학문이에요. 선택의 반대편에는 포기가 있죠. 동전의 양면과 선택했으면 포기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한 초이스를 하는 래셔널 초이스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래셔널 초이스를 하려면 잘된 선택을 하려면 일단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요. 나는 첫 시간에 행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소비자들은 효용 생산자들은 이윤 정부 공무원들은 사회 후생 공익이죠. 공익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 제약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 변화기 어려운 것들은 일단 째껴놔야 돼요.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효용 극대화할 거야. 이윤 극대화. 돈 벌려고 하면 이윤 극대화고요. 내가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효용 극대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시간도 선택하고 돈도 선택하고 재산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름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목표로 한다면 저하고 수업 같이 듣는 이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행복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런다면 다른 걸 포기하고 이 시간에 저하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매일매일 반복돼요. 매주마다 반복되고 매년마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기를 써가면서 내가 어제의 선택이 어떠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오늘의 선택은 그것을 개선해 나간다면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면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30년 나아지면 러닝 바이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인생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경제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1원리 가지고만 끝내고요. 제가 예전에는 강의를 한 강의당 두 개로 끊었는데 이 원리를 경제학 원리 설명하는 것은 한 원리당 한 강의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 2주제 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제 2월 1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